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기출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 선생입니다. 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저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11년, 12년 차가 됐네요. 12년 차고 학원 강의도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에듀엠 교육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 300의 슬로건이죠. 강력한 기출 분석으로 수능을 깨우치다. 기출 문제집이고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집과는 다릅니다. 그냥 쭉 연도별로 쭉 모아서 넣어놓은 그런 기출 문제집이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선별했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좋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체에도 여러분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활용하고 이 기출 300이 어떤 특징을 하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물리학원 기출 300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항수는 제목처럼 3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야 되는 우리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풀어야 할 문항수는 약 600문항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300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300개는 안 풀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300개는 제 개념완성에 있는 워크북에 들어있어요. 워크북에 들어있고 그 중 600개 중에 나머지 300개가 이 기출 300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워크북에 있는 것들은 좀 쉬운 난이도, 하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0개 간. 그리고 기출 300개에는 중급, 중상급, 최상급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출 문제가 말이야 전체적으로 사실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다 망라했을 때 600개 정도가 되는데 600개를 풀었을 때 실제로 진짜 반 이상이 쉬운 문제여서 게다가 또 중복 문제가 너무 많아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 커리상에서는 개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빼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단계인 기출 풀이 단계, 기출 300개에서 중급 이상의 문제들로 최대한 많이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정말 향상할 수 있게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기출 300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중급 이상의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성한 문제집이 되겠어요. 문제들도 중급 이상의 킬러, 중급부터 킬러까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당연히 단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챌린지 플러스 문제와 딥 러닝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챌린지 플러스는 진짜 킬러 문항들 수능 역대 출제된 문제들 중에 킬러 문항들이 챌린지 플러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딥 러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딥 러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딥 러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챌린지 문제가 300개 중에서 66문항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딥 러닝 문제가 나머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설집이 상세하게 구성이 돼서 따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300 교재는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재 300개의 문제와 그리고 해설집 300개의 문제인데 이 해설집 안에 다시 문제가 300개가 약간은 작은 사이즈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 크기는 본교재의 3분의 2 정도로 정사각형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잘라서 반쪽에 작은 형태의 문제들이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만 본교재에 있는 문제와 거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설집의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교재를 한 번 더 푼 다음에 한 번 더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설집을 이용해서 또 한 번 풀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 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해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포인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게 좀 안 풀려서 해설을 보이기는 조금 그런데 안 풀려서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포인트만 읽어보고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해설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된 해설집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기출 300 교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출 300 강의 강의 자체의 특징도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스튜디오 버전과 현강 버전으로 진행이 돼요. 현장에서도 이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이 되어서 촬영이 되는데 당연히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오픈이 돼요. 한 한 달 정도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0일 정도 먼저 오픈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일 후에는 현강 버전으로도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2월 중순 정도에 2월 중순 스튜디오 버전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3월 중순 정도 3월 초중순 정도에 현강 버전이 오픈이 됩니다. 일단 이 강의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강의 이렇게 쭉 순서를 보게 되면 챌린지 플러스 문제하고 딥러닝 문제가 구분이 되어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단원별로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있고 딥러닝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챌린지 플러스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킬러 수준의 6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딥러닝은 중급과 중상급 수준의 23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 버전은 일단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전문항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 문항, 300개의 문항이 모두 풀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강 버전은 현장에서는 300개를 다 풀 필요도 없고 풀 수도 없어요. 풀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상, 현강 시스템상 그래서 현강 버전에서는 챌린지 플러스 문항만 풀이가 돼요. 그래서 강의가 따로 업로드를 낼 때 현강 버전에는 딥러닝 문제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알겠죠? 훨씬 더 컴팩트하게 진행이 된다. 다만 그 스튜디오 버전도 사실 스튜디오에 촬영을 했다 뿐이지 챌린지 플러스 문제는 동일하게 구성이 될 거야. 현장감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챌린지 플러스는 있고 그 뒤쪽에 딥러닝 문제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강 버전만 보면 딥러닝 문제에 대한 해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강의를 기출문제 강의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어려움이 뭐죠? 특히 기출 강의를 들을 때 어려움은 뭐죠? 기출문제가 500개 있는데 그거 다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300개 다 풀어줍니다만 다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 풀어줬을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내가 이걸 다 모두 들어야 하는가? 어떤 학생들은 다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걸 봐야 나중에 유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시간 낭비인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아도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충분히 아주 깔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인강에서 구분을 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뭐 선별을 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강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책 구성과 강의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2회독할 것을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두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 정도 풀어보셔야 되는데 두 번 풀 때 전체 풀이를 다 보고 이러는 것들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내 수준에서는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만 내가 쭉 수강을 하면 난 참 좋을 것 같아.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나는 지금도 사실 1, 2등급 정도는 맞출 자신이 있어. 다만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명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민웅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싶다. 그런데 이게 막 킬러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킬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찾아서 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챌린지 플러스 문제를 구분을 한 거예요. 킬러 문제 66문항을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원별로 쭉 추려서 쭉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튜디오 버전과 현강 버전에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 두 개는 강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좌로 스튜디오처럼 집중력 있게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보면 되고 아니면 진짜 강의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그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강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런 킬러 문제뿐 아니라 중급 문제들, 비교적 쉬운 문제들 그런 것들도 모두 해법이 필요한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딥러닝 문제들을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좌가 스튜디오 버전의 챌린지 플러스 문제와 딥러닝 문제가 있고 현강 버전에는 챌린지 플러스 문제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챌린지 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막론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66문항에 대한 해설은 모두 듣고 그리고 그것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딥러닝 문제까지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은 딥러닝 문제도 다 풀어보고 다 강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의 수준이 3, 4등급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를 추천드려요. 딥러닝 부분은 발췌 수강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문항 수도 많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 정도의 실력자라고 한다면 챌린지 플러스는 풀어보고 강의로 다시 다 한번 확인을 하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죠. 66문항 풀이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딥러닝을 혼자서 알파구가 혼자서 딥러닝 자가학습을 하듯이 풀어본 다음에 안 풀리는 것들을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딥러닝을 수강을 하는 거죠. 발췌 수강, 선별 수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덱스는 모두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딱딱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딥러닝은 강의 보지 않겠다. 그럴 땐 해설집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교재도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서 기출 300 교재와 강의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1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2회독할 때는 해설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한 번, 두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 기출 문제를 최소 세 번까지도 괜찮아. 전체 풀이 세 번까지도 괜찮아. 일반적으로 1년에 입시 기간 중에 상반기 때는 많이 풀어도 돼. 네 번 풀 사람은 네 번 풀어도 돼. 그런데 하반기 때는 중요한 것들만 잘 추려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 2회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상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2회독은 해줘라 라는 겁니다. 2회독할 때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를 발췌 수강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해설집 잃어버리지 마시고 개념에 대해 개념 완성 무라일체 개념 완성도 해설집이 있는데 그게 좀 작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꽤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릴 만한 정도의 크기는 아닌데 그걸 그렇게 잃어버리네요. 여튼 기출 300의 해설집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잃어버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폭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본교재랑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어서 잃어버리기는 좀 힘들 거고 공부하기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쉽게 제가 코팅지가 아닌 코팅지가 아닌 일반적인 모조지라고 하죠. 필기감이 좋은 교재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출 300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때려박는 기출 문제 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풀어보고 고민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꼭 만점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책 강민웅 선생님이었습니다.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